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고울에 가셨다. 제자들과 많은 군중도 그분과 함께 갔다. 예수님께서 그 고울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마침 사람들이 죽은 이를 메고 나오는데 그는 외아들이고 그 어머니는 과부였다. 고울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그 과부와 함께 가고 있었다. 주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에게 울지 마라 하고 이르시고는 앞으로 나아가 관에 손을 대시자 메고 가던 이들이 멈추어섰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이가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느님을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또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다와 그 둘레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요한 크리스토스토모 학자 기념일입니다. 4세기에 활동하던 주교로서 강론이 유명해서 황금이비라는 별명을 가졌었고 그 별명이 한자어로 금구라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 세례명도 요한금구 또는 그냥 금구라고 부르는 이름이 많이 있지요. 성인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 헌신하며 교회의 개혁을 시도하다가 반발에 부딪혀 유배당하기를 여러 번 결국 유배주로 가다가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성인은 별명처럼 여러가지 명언들도 종종 남겼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입니다. 하느님은 적게 요구하시고 많이 주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기도하면서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당신은 얼마나 자주 불쌍한 이들의 간청을 들으면서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의 고통이 지옥이 가진 가장 큰 모습이 아니라 누릴 수 있는 천국을 잃었다는 것이 지옥이 갖는 가장 무서운 저주입니다. 또 성인은 이러한 설교도 남겼습니다. 사람이라면 매일 죄를 짓습니다. 바오로 성인은 매일매일 자신을 새롭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집에서 매일 하는 일입니다. 집이 오래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수리를 합니다. 당신 자신을 두고도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죄를 지었습니까? 당신의 영혼이 퇴색되었습니까? 그러나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니우치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고 당신의 영혼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일을 하십시오. 살면서 결코 이것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성인의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하며 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인이라는 고울에서 죽었던 한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내십니다. 죽음에서 되살아난 기적치고는 너무나 잔잔하게 이루어지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그저 젊은이야 일어나라는 한마디로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쓰신 말은 탈리다쿰이라는 아람어였습니다. 이 말은 사실 아침에 자신의 아이를 깨울 때 쓰는 애정어린 부모의 속삭임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듯 그렇게 사랑을 담아 부르시며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외아들의 죽음 앞에 어머니는 슬퍼하고 절망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영혼도 척박한 이 삶 속에서 그냥 잠든 것만이 아니라 지치고 힘들어 서서히 죽어간다고 표현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자주 죄를 짓게 되고 또 힘이 없어 죄에 대한 저항도 떨어지는 것이겠지요. 그럴 때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항상 떠올립시다.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예수님의 소리를 실제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잠에서 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소리며 새로운 삶을 깨워주시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한 크리스토스토머 성인의 말처럼 우리 집을 매일 새롭게 하듯이 우리 자신도 매일 새롭게 하려고 성찰하고 기도하며 좋은 일을 실천합시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이 되기 위해 예수님의 이 부르심을 놓치지 않도록 합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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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